여기는 연습실 아 여기는?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되게 궁금한 게 라틴 춤 중에 차차차가 있었고 또 뭐 룸바라는 춤도 있었고 그 있지 룸바 라틴 안에 살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? 라틴 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댄스 스포츠 안에 있는 종류가 있고요 살사는 소셜댄스라는 게 있어요 소셜댄스? 내 파트너가 꼭 아니더라도 스텝을 어느 정도 익히면 누구하고도 편하게 출 수 있어요 소셜문화가 따로 있어요 우선은 오늘 먼저 배워볼 아주 기초적인 스텝 그다음에 턴 이런 것들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보여드릴게요 소셜 5,6,7 1,2,3 느낌이 달라요 와 멋있다 1,2,3 5,6 1,2,3 클로즈 포지션 보내고 1,2,3 5,6,7 1,2,3 1,2,3 2,3 4,5,6,7 제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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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우와 잘 오신다 1,2,3 고 어? 발이 바뀌었습니다 왼발부터 갈게요 왼발부터 5,6,7,1 가면 뒤쪽으로 맞죠 5,6,7 왼 왼 뭐가 안 맞는데 딱 고장 났네 1,2,3 1,2,3 우리 엉망진창이에요 선생님 아직 안 돼? 네 아 이거 기본 스텝인데 녹이 쓸었네 녹이 쓸었어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바꿔 보겠습니다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? 갑자기 잘되면 웃긴다 이거 아 설마 바로 하면 진짜 잠시 멈춰 계시면 돼요 네 5,6,7 왼발부터 1,2,3 5,6,7 1,2,3 5,6,7 신기하죠? 어 너무 신기하다 1,2,3 누나 너무 잘 되는데? 너 여자 선생님 가려서 그렇게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 나 너무 잘 되는데? 어? 나 너무 잘 돼요 그죠? 저 약간 약간 좀 헷갈리는 거 같아요 어 되네 아까 잘 추더니 나랑 만나게 또 못 쳐 바로 다음 거 나가봐도 될까요 혹시? 네 그러면 저희 저랑 10억 원 바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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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그렇게 확 돌아서기 있어요 어? 어? 이거 포즐하고 있는데? 선생님의 선택은? 어? 우와 기회를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지 마 나오면 절지 마 알겠어요 알겠어 1,2,3,5,6,7 오! 집중 너무 잘 되지 집중 너무 잘 돼 1,2,3,5,6,7 세븐 5,6,7 라이턴 1,2,3 한 번만 더 해봐 네 아직 멀었어? 시간이 별로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아니 자극 좀 주는 거죠 아 왜 애들이 나만 만나면 절지? 신기한 능력인데요 우와 우와 표정이 많이 달라지시네요 5,6,7 1,2,3 1,2,3 이제 피도 5,6,7 여자 보내주고 1,2,3 5,6,7 계속 아이컨택을 해요 근데 눈을 되게 잘 보신다 저는 눈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소셜을 썼던 거니까 네 조금 더 어려운 퍼포먼스를 한번 우와 퍼포먼스 퍼포먼스 우리 할 수 있을까? 잘하니까 가는 거야 계속 진도 이거는 여러 가지 좀 딥이라고 해서 어머머머 밀착을 좀 해야 되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주고 우와 내려갔다가 우와 다시 올라가고 돌려주고 우와 돌려서 땡 우와 해놓고 오 한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처음에 내 몸을 왼쪽으로 트위스트 네 트위스트 오 나이스 그대로 다운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 밑으로 내려갔다가 오 오 아 버틸다 야 형 들켰어요? 형 들켰다 형 들켰네 좀 찾았어야지 데니야 맞았나요 누구한테 Auft Dop 목표 가격당 là 쪽에 소리인데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Wat month 여기 좀 여자가 작아요 이거 당장 너무 커서 미안합니다 됐지 내려갈건데 이렇게 찢으셔도 되고 완전히 다리를 한 쪽만 vegetarian 나 점 있고 저 비꼬 내려가 보세요 그eles 오 오와! 오케이! 오와! 오케이! 아 눈빛 뭐야 그래도! 숭고 올라왔다 숭고 올라왔다 형 여기 피 떼기 괜찮은데?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 너무 거기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어 이게 내가 아 참 이게 이게 여기 딱 했는데 이게 자꾸 미끄러워지니까 그래서 그랬던거지 오 바닥이 좀 미끄러웠구나 아니 쿤주가 홈이 없어가지고 완전 미끄럽게 트위스트 한번 다운 자 해보자 앤옥 차례 아 앤옥 학생 잘할 것 같아 잘 버텨줘 네 반대쪽으로 트위스트 트위스트 네 레이디 그 다음에 업 업 어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이번에 쭉 내려가면서 레이디 다리 찢어주시면 됩니다 레이디! 너나 다리 찢을 수 있어! 자 어! 잘못했어! 그 다음이, 그 다음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. 아, 그래? 그 상태로 다시 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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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상태로 다시 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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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이라고요? 업이 안 돼? 업! 업이라고요? 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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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모 올라왔어, 승모 올라왔어. 올라갔어. 승모 올라왔어, 지금. 아, 참고. 오늘, 두 분 오늘 웨이트하러 가실 것 같은데요. 아, 네. 두 분 어떠세요? 이게 원래 진짜 춤을 춰 보다 보면 텐션에서 성격이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상대방의 성격이 보여요. 그래서 일단 우리 대니안 님은 난 남자다. 강한 느낌이 있어요. 나는 남자다. 그리고 우리 애녹 님은 자상하실 것 같아요. 부드러워요, 텐션이. 오, 그래요?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나랑 더 텐션이 맞는 사람은 누굴까요? 부드럽게 감아야죠. 남자는 땡겨야지. 그래서 그렇게 춤을 춰봤을 때? 자, 이제 이 선택. 대녹이냐, 대니냐. 선생님 선택 잘하셔야 되는데. 오늘 부드러운 남자를 선택하기로 하셨어요. 부드러운 텐션이. 위너다 위너. 부드러움이 강함을 늘 이기는 법 있어요. 저는 되게 너무 좋았어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. 그럼 우리 녹이 어때요, 선생님? 너무... 녹이 어때요? 멋있죠. 어, 바로 즉석에서? 저렇게 해서 만나신 거 아니야, 홍재민 씨도. 노가 일단 됐어. 이따 미혼이세요. 당연히 미혼이겠지. 미혼은 맞는데 미혼이세요. 유분이 남자친구. 유분이 남자친구. 뚫어. 뚫어, 뚫. 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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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두 분 뭔가. 밥이 너무 좋았어. 밥이 너무 좋았어. 알아서 설마 설마 했거든. 보통 저렇게 커플이 많잖아.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드라마지. 아... 여기서 만나신. 네네. 여기가 만남의 장소네, 여기가. 오, 잘 쌓바로 가깝다. 여기 상대한테 집중을 하면 저렇게 되나 봐. 다른 분이 있을까? 오래되네. 제가 누웠어. 여러분, 이 영상은요? 제가 연락했고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